조계종 전국비군의회 제14차 정기총회가 오는 29일 개최됩니다. 전국비군의회는 지난 9일 범용사 만불전에서 제14차 종무회의를 열고 올해 정기총회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제14차 정기총회에서는 회측 재개정과 선거법 제정, 2021년 사업계획과 예선심의 등을 다룰 예정이며 코로나19로 대면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전환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비군의회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는 회측 조항에 따라 의결 정족수와 상관없이 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비군의회는 다음 달 중 7차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원로의장단 선출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비군의회는 법룡사 내 법룡선언과 진우시민선박선언장의 부회장 성본세임을 위촉했습니다.